제 3장. 비와 눈물이 섞인 하룻밤. 그 다음 토요일에 나우커는 내게 전화를 걸었고, 일요일에 우린 데이트를 했다. 그냥 데이트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 그 밖에 적당한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우리는 전과 같이 거리를 걸었고, 어느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고 또 걸었으며, 저녁 무렵에 식사를 하고, 안녕 하고 헤어졌다. 그녀는 여전히 드문드문 그렇게 밖에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녀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았고, 나도 특별히 그걸 의식해서 이야기하진 않았다. 마음 내키면 서로의 생활이며 대학 이야기를 했지만, 어느 것이나 다 단편적인 이야기여서 그것이 무엇인가로 이어져 가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그리고 우린 과거의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우리는 대체로 거리를 걸어가는 데에만 열중에 있었다. 고맙게도 도쿄 거리는 넓어서 아무리 걸어도 끝이 없었다. 우리는 거의 매주 만나선 그런 식으로 걸어다녔다. 그녀가 앞장을 서고 내가 그 뒤를 조금 따라 걸었다. 그녀는 여러 가지 모양의 머리핀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나 오른쪽 길을 보이고 있었다. 나는 그 무렵 그녀의 뒷모습만 보고 있었던 탓으로 지금도 그 모습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부끄러워할 때 그녀는 곧잘 머리핀을 손으로 만제작거리곤 했다. 그리고는 늘 손수건으로 입을 닦았다. 손수건으로 입을 닦는 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의 버릇이었다. 그런 걸 보고 있는 중에 나는 조금씩 조금씩 그녀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무사신호의 변두리에 있는 여자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영어 교육으로 유명한 작고 아담한 대학이었다. 그녀의 아파트 가까이의 개울에는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어서 가끔씩 우리는 그 주변을 산책하기도 했다. 그녀는 자기 방으로 나를 초대해서 음식을 만들어 주기도 했는데 방 안에서 나와 단 둘이 있게 되어도 그녀는 그런 건 조금도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았다. 쓸데없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는 깨끗한 방이었는데 창문이 있는 구석에 스타킹이 널려있지만 않았어도 여자의 방이라고는 결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녀는 매우 겸손하고 간결하게 살고 있었으며 친구는 거의 없는 것 같았다. 그러한 생활 방식은 여고 시절의 그녀에게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다. 내가 알고 있던 예전에 그녀는 언제나 화사한 옷을 입고 많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런 방을 바라보고 있자니까 그녀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대학에 입학했고 고향을 떠나서 알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싶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 학교를 택한 건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아무도 이 학교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고 나우코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여기에 입학한 거예요. 우리들은 모두 좀 더 멋진 대학으로 가기를 원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나와 나우코의 관계에 전혀 진전이 없었던 건 아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녀는 내게 익숙해졌고 나도 나우코에게 익숙해져갔다. 여름 방학이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되자 그녀는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내 곁에 붙어 다니게 되었다. 그것은 아마 그녀가 나를 한 사람의 친구로서 인정해준 증표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름다운 그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다니는 건 정말 싫지 않은 일이기도 했다. 우리는 둘이서 도쿄거리를 정처없이 마냥 걷고 또 걸었다. 고개를 오르고 냇물을 건너고 선로를 넘고 어디까지라도 걸어갔다. 어디로 가고 싶다는 목적 같은 것도 없었다. 그저 걷기만 하면 좋았다. 마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한 종교의 이식처럼 우리는 한눈 팔지 않고 걸었다. 그리고 비가 오면 우산을 받쳐 들고 걸었다. 가을이 와서 기숙사 마당이 느티나무 잎으로 뒤덮였다. 스웨터를 입으니 가을 냄새가 났다. 나는 다 떨어진 구두 한 켤레를 버리고 새 스웨이 구두를 샀다. 그 무렵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도무지 기억해낼 수가 없다. 아마도 대수로운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기즈키라는 이름은 우리의 화제엔 거의 오르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며 그 무렵에는 둘이서 잠자코 찻집에서 얼굴을 맞대고 있는 일에도 매우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는 돌격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서 나는 곧잘 그 이야기를 했다. 돌격대는 클래스의 여자, 물론 지리학과의 여자와 한 번 데이트를 했는데 저녁때가 다 되어서 아주 낙담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것이 6월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는 내게 저, 저 말이야, 와타나베, 여, 여자애하고 말이야, 무슨 얘기를 하지? 하고 물어보았다.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어떻든 그는 질문의 상대를 완전히 헛짚었던 것이다. 7월에 그가 없는 동안 누군가 암스테르담의 운하 사진을 떼어내고 그 대신 샌프란시스코의 골든브리지 사진을 붙여놓고 갔다. 골든브리지를 쳐다보면서 마스터베이션을 할 수 있는지 어떤지 알고 싶다는 그저 그뿐의 이유에서였다. 아주 좋아하면서 하고 있던데? 하고 내가 적당히 둘러붙여 얘기해주자. 누군가가 이번엔 그것을 빙산사진으로 바꾸어 놓았다. 사진이 달라질 때마다 돌격대는 심한 혼란에 빠졌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하고 그는 고함을 쳤다. 글쎄, 하지만 좋잖아. 어느거나 아름다운 사진이잖아. 누가 그러든 고마운 일이지 뭐. 하고 나는 그를 위로했다. 그야 뭐 그렇지만 아무튼 기분이 나빠. 하고 그는 말했다. 그런 돌격대 이야기를 하면 나우커는 언제나 웃었다. 그녀는 좀처럼 웃는 일이 없었기에 나도 곧잘 그의 이야기를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의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것이 그다지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다. 그는 그다지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는 가정의 너무 고지식한 셋째 아들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지도를 작성하는 것만이 그의 인생의 자그마한 꿈인 것이다. 누가 그것을 우스갯으로 삼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기는 하나 돌격대 조크는 이 기숙사 내에서는 없어선 안 될 화제 중에 하나가 돼 있었고 이제 와서 내가 거두려 한다고 해서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나우커의 웃는 얼굴을 눈으로 보는 건 나로서도 그런대로 기쁜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모두에게 돌격대 이야기를 계속 제공하게 되었다. 나우커는 내게 꼭 한 번 좋아하는 여자가 없느냐고 물었다. 나는 헤어진 여자 이야기를 했다. 좋은 아이였고 그녀와 자는 건 좋았고 지금도 가끔씩 그립지만 왜 그런지 마음이 끌리지 않았다고 나는 말했다. 아마 내 마음속에는 딱딱한 껍질 같은 게 있어서 거기를 뚫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 같이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제대로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지금까지 누군가를 사랑한 적은 없나요? 하고 그녀가 물었다. 없어. 그녀는 그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가을이 끝나고 찬 바람이 거리를 휘몰아치자 그녀는 가끔씩 내 팔에 몸을 기대었다. 더블 코트의 두꺼운 천을 통해 나는 나우커의 숨결을 희미하게나마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내 팔에 자기의 팔을 감기도 하고 내 코트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기도 하고 정말 추울 때에는 내 팔에 매달려 떨기도 했다. 하지만 그건 단지 그뿐이었다. 그녀의 그런 행동에 그 이상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코트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여느 때나 다름없이 걸어갔다. 나도 그녀도 바닥이 고무로 된 구두를 신고 있어서 두 사람의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도로에 떨어진 커다란 플라타너스의 낙엽을 밟을 때만 바삭거리는 마른 소리가 났다. 그런 소리를 듣고 있으면 나는 나우커가 불쌍해 보였다. 그녀가 찾고 있는 것은 내 팔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팔인 것이다. 그녀가 찾고 있는 것은 나의 따스함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따스함인 것이다. 내가 나 자신이라는 데서 나는 어쩐지 꺼림직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다. 겨울이 깊어 갈수록 그녀의 눈은 전보다 더 투명한 느낌을 주었다. 그것은 어디로도 갈 곳이 없는 투명함이었다. 가끔 그녀는 이렇다 할 이야기도 없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려는 듯 내 눈을 물끄러미 들여다보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쓸쓸한 것 같은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야릇한 기분이 들곤 했다. 아마도 그녀는 나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아니 말로 표현하기 이전에 자기 안에서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리라. 그렇기 때문에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늘 머리핀을 만지작거리고 손수건으로 입술을 닦기도 하고 내 눈을 물끄러미 의미도 없이 들여다보곤 하는 것이다. 만약 할 수만 있다면 나우코를 끌어안아주고 싶기도 했지만 언제나 망설임 끝에 그만두었다. 어쩌면 그런 일로 해서 그녀가 상차로도 입지 않을까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우리는 여느 때나 다름없이 도쿄거리를 계속 걸어다녔으며 그녀는 허공 속에서 계속 말을 찾고 있었다. 기숙사 동료들은 나우코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거나 일요일 아침에 외출을 하거나 하면 언제나 나를 놀려댔다. 그게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나에게 분명 애인이 생긴 것이라고 늘 생각했던 모양이다.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었기에 나는 그냥 내버려 두었다. 저녁에 헤어져 돌아오면 누군가가 어떤 체위로 했느냐 그녀의 그곳은 어떤 모양이었느냐 속옷은 무슨 색이었느냐 하고 이런저런 너덜한 질문을 해왔고 나는 그때마다 적당히 가감을 해서 대답해 주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18살에서 19살이 되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국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 그리고 일요일이 되면 죽은 친구의 애인과 데이트를 했다. 도대체 나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제부터 무엇을 하려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대학에서 클로텔을 읽고 라신을 읽고 에이젠 슈테인을 읽었지만 내게 그러한 책들은 거의 아무런 감동도 유발시키지 못했다. 나는 대학 클래스에선 단 한 명의 친구도 만들지 않았으며 기숙사에서의 교재도 의뢰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기숙사 동료들은 내가 언제나 혼자 책을 읽고 있어서 작가가 되려는 줄 알고 있었던 모양이지만 나는 별로 작가가 되려는 생각은 없었다. 그 무엇도 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다. 나는 그런 심정을 나우커에게 몇 번인가 이야기하려 했다. 그녀라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어이가 찾아지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이건 마치 그녀의 말찾기 병이 내 쪽으로 옮아버린 게 아닌가 싶어서 토요일 밤이 되면 나는 전화기가 있는 현관 로비의 의자에 앉아서 나우커의 전화를 기다렸다. 토요일 밤이면 대부분 밖으로 놀러 나가 로비는 어느 때보다 사람도 좁고 쥐지근 듯이 조용했다. 나는 늘 그런 침묵의 공간에 반짝반짝 떠있는 빛의 입자를 응시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노력해보았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해답다운 해답을 찾아지지 않았다. 나는 가끔 공중에 떠도는 빛의 입자를 향해 손을 내밀어 보았으나 그 손가락 끝에는 아무것도 닿지 않았다. 나는 곧잘 책을 읽었지만 많은 책을 읽는 독서관은 아니었고 그저 마음에 드는 책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기를 좋아하는 편이었다. 내가 당시 좋아했던 건 트루먼 카포티, 존 옵 다이크, 스코트 피치 제럴드, 레이먼드 챈들러 등 작가들이었는데 클래스에서도 기숙사에서도 그러한 종류의 소설을 즐겨 읽는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읽는 것은 다카시 가치미나 오예 겐자브로나 미시마 유키오 또는 현대 프랑스 작가의 소설이 많았다. 그러니 당연히 대화도 서로 맞지 않았으며 혼자서 묵묵히 책만 읽고 있게 마련이었다. 그래서 책을 몇 번이나 되풀이에 읽은 다음 가끔씩 눈을 감은 채 책의 향기를 가슴속에 담곤 했다. 그 책의 향기를 맡으면서 책갈비 속에 손을 대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한 기분을 맛볼 수가 있었다. 18살의 나에게 최고의 책은 존 업 다이크의 켄타우로스였는데 몇 번 되풀이에 읽은 중에 그것은 처음의 광채를 약간씩 읽게 되었고 피치 제럴드의 위대한 개치비에게 베스트 원의 자리를 양보하게끔 되었다. 그리고 위대한 개치비는 그 줄곧 내게 있어서는 최고의 소설로 지속되었다. 나는 마음이 내키기만 하면 책꼬지에서 위대한 개치비를 꺼내어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그 부분을 한바탕 읽는 것에 습관처럼 돼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실망을 맛본 적이 없었을 만큼 단 한 페이지도 시시한 페이지는 없었다. 이렇게 멋진 소설이 또 있을까 싶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멋지단 말을 전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내 주위에 위대한 개치비를 읽은 적이 있는 사람은 없었으며 읽어도 좋겠지 싶은 사람조차 없었다. 1968년에 스코트 피치 제럴드를 읽는다는 것은 반동이라고까지 할 수 없었으나 결코 권장할 만한 행위는 아니었던 것이다. 그 당시 내 주위에서 위대한 개치비를 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으며 나와 그가 친해진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는 나가사와라는 이름을 가진 도쿄대학 법학부의 학생으로서 나보다 두 학년 위였다. 우리는 같은 기숙사에 살고 있어서 자연 서로가 얼굴만 알고 있는 그런 사이였는데 어느 날 내가 식당의 양지 쪽에서 벽을 쬐며 위대한 개치비를 읽고 있자니까 옆에 와 앉아서 무엇을 읽느냐고 물어왔다. 위대한 개치비라고 말했더니 재미있냐고 물었다. 훑어 읽는 건 세 번째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가 있다고 했다. 위대한 개치비를 세 번 읽는 사람이면 나와 친구가 될 수 있지 하고 그는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듯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10월의 일이었다. 나가사와라는 사람은 잘 알면 알수록 묘한 사이였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기묘한 사람과 만나고 서로 알고 스쳐 지나왔지만 그처럼 기묘한 사람을 만난 적은 아직 없다. 그는 나와 같은 건 따라잡을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한 독서가였는데 죽어서 30년이 지나지 않은 작가의 책에는 원칙적으로 손도 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책 외에는 신용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했다. 현대문학을 신용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야. 다만 시간의 세례를 받지 않는 것을 잃어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것뿐이지. 인생은 짧아. 나가사와 선배는 어떤 작가를 좋아하죠? 발자크, 단테, 조셉, 콘래드, 디킨스 하고 그는 막힘없이 잘도 대답했다. 그렇게 연대적 성향이 강한 작가라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읽는 거야. 남과 같은 걸 읽고 있으면 남과 같은 생각밖에 못하게 돼. 그런 촌놈. 속물의 세계야. 제대로 된 인간은 그런 짓을 안 하는 법이지. 어때 알겠어? 와타나베? 이 기숙사에서 제대로 된 건 나와 너뿐이야. 나머지는 죄다 종이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거든. 어떻게 해서 그걸 압니까? 하고 나는 어리벙벙해서 물었다. 난 알아. 이마에 딱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척 보면 다 알아. 보기만 해도 안단 말이야. 게다가 우리는 둘 다 위대한 개치비를 읽었잖아. 나는 머릿속으로 재빨리 계산해보았다. 하지만 스코트 피츠 제럴드는 죽은 지 아직 28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상관없어 2년쯤은. 하고 그는 말했다. 스코트 피츠 제럴드 정도의 훌륭한 작가라면 언더파로도 충분해. 하기야 나가사와가 고전소설의 숨은 독서가임은 기숙사 안에서도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으며 설령 알려졌다 해도 거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는 뭐니뭐니 해도 우선 첫째로 머리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아무런 고생도 없이 도쿄대학에 입학했고 흠잡을 데 없는 성적을 받았으며 공무원 시험을 쳐서 외무성에 들어가 외교관이 데려가고 있었다. 그의 부친은 나고야에서 큰 병원을 경영했고 형 역시 도쿄대학의 의학부를 나와 그 뒤를 잇기로 되어 있었다. 참으로 더할 나위 없는 가정인 것 같았다. 용돈도 풍부하게 가지고 있었고 더구나 풍채도 좋았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에게 경의를 표했으며 기숙사 사관마저 나가사와에게만은 큰 소리를 치지 못했다. 그가 누구에겐가 무엇인가를 요구하면 요구받는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하자는 대로 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나가사와라는 인간 속에는 아주 자연스레 사람을 끌어당기고 따르게 하는 그 무엇이 천성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 같았다. 사람들 위에 서서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사람들에게 솜씨 있게 정확한 지시를 내려주며 사람들을 순순히 따르게 하는 능력 말이다. 그의 머리 위에는 그러한 힘이 갖춰져 있음을 보여주는 연기가 천사의 고리처럼 두둥실 떠 있어서 누구나 얼핏 보기만 해도 이 사나이는 특별한 존재야 하고 황송해하게 마련이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이렇다 할 특징도 없는 자가 나가사와 개인적인 친구로 선택된 데 모두들 몹시 놀라워했으며 그런 탓으로 나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약간의 존경조차 받기도 했다. 그들은 알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다. 나가사와가 나를 좋아한 것은 내가 그에 대해 조금의 경의도 복종도 감탄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인간성의 매우 기묘한 부분 굴절된 부분에 대해 흥미를 갖긴 했지만 성적의 우수함이라든가 영매한 기운이라든가 남자다운 풍채라든가에 대해선 딱 한 가닥의 관심도 갖지 않았다. 나가사와로서는 나의 그런 태도가 아주 신기했던 게 아닐까 싶다. 나가사와는 몇 가지의 상반되는 특징을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때때로 그는 나조차 감동하고 말 정도로 친절했지만 그와 동시에 더럽게 심술 굳은 내가 있었다. 깜짝 놀랄 만큼 고귀한 정신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별 수 없는 속물이기도 했다. 사람들을 이끌어 낙천적으로 거침없이 앞으로 나가면서도 그 마음은 고독하게 음울한 진흙구덩이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나는 그러한 그의 이율배반성을 처음부터 명백히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이 어째서 그의 그러한 면을 보지 못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 사나이는 이 사나이 나름의 지옥을 안고 살았던 것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나는 그에 대해 호의를 품고 있었던 것 같다. 그의 최대 미덕은 정직함이었다. 그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잘못이나 결점은 언제든 딱 잘라 인정했다. 자신에게 이롭지 못한 것을 숨기거나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는 나에 대해선 언제나 변함없이 친절했으며 여러 가지로 보살펴주었다. 그가 그래주지 않았던 여러분들 기숙사에서의 나의 생활은 훨씬 더 불편하고 불쾌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나는 그에게 한 번도 마음을 허락한 적이 없었으며 그런 면에서 나와 그의 관계는 나와 키즈키와의 관계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나는 나가사와가 술에 취한 채 어떤 여자에게 지독히도 심술굳게 대하는 걸 목격한 후로 이 사나이에게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마음을 허용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했던 것이다. 나가사와는 기숙사 안에서 몇 가지 전설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한 가지 그는 달팽이같이 생긴 것으로 야채류를 먹고 사는 괄대충을 세 마리나 먹은 적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가 매우 큰 페니스를 갖고 있어서 지금까지 백 명 이상의 여자와 잤다는 것이었다. 괄태충 이야기는 사실이었다. 내가 물었더니 그는 이 사실이 그거 하고 말했다. 커다란 놈을 세 마리나 삼켰지. 어째서 그런 것을 먹었습니까? 음 좀 복잡한 사정이 있었지 하고 그는 말을 이었다. 내가 이 기숙사에 들어왔던 신입생과 상급생 사이에 좀 성가신 일이 생겼었지. 9월이었던가 아마 그래서 신입생 대표격으로 상급생들에게 결판을 내려갔었어. 상대는 우익이라 목도 따위를 갖고 있었는데 도저히 결판이 날 분위기가 아니었어. 그래서 난 알겠습니다. 내선에서 그날 끝날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걸로 결판을 내주시지요. 했지. 그랬더니 그럼 너 괄태충을 삼켜봐. 그러지 않겠나? 좋습니다. 삼키지요. 그랬지. 그래서 삼킨 거야. 자식들. 커다란 놈을 세 마리나 들고 왔지 뭔가.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어떤 기분이고 뭐고 그 놈을 삼킬 때의 기분이라니. 그 놈을 먹어본 인간밖에 알 수가 없지. 괄태충이 위끄덩 위끄덩 목구멍을 통과해서 쪼르르 뱃속으로 내려가는 그 기분이란 정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지. 차갑고 입안에 뒷맛이 남거든. 생각만 해도 섬뜩하지 뭔가. 웩웩 토하고 싶은 걸 죽는 셈 치고 참았지. 암 토하기라도 하면 다시 삼켜야 했거든. 그래서 난 마침내 세 마리 전부를 삼킨 거야. 삼키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내 방에 돌아와 소금물을 벌컥벌컥 마셨지. 그러지 않고는 달리 어쩔 도리가 있나. 하긴 그렇군요. 하지만 그 흐론 누구도 나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게 됐어. 상급생 까지 포함해서 누구도 말이야. 그런 괄퇴충을 세 마리나 삼킬 수 있는 인간은 나 말고는 아무도 없으니까. 없겠지요. 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페니스의 크기를 확인하는 건 간단했다. 함께 욕탕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니까. 분명 그것은 꽤나 훌륭한 것이었다. 하지만 백 명이 넘는 여자와 찾았다는 건 과장 이었다. 일은 백 명 가량 될까? 하고 그는 잠깐 생각하고 나서 말했다. 잘 기억하진 못하지만 일은 명은 될 거라고 말했다. 내가 한 여자 하고 밖엔 자보지 못했다고 하니 아주 간단한 일이라고 그는 말했다. 다음에 나와 같이 하러 가자고 걱정하지 마. 쉽게 되니까. 나는 그때 그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지만 실제로 해보니 참으로 간단했다. 너무나 간단해서 어이가 없을 정도였다. 그와 함께 시부야나 신주크에 바라든가 스낵에 들어가 여자 둘이 와있는 페를 찾아 이야기를 하곤 술을 마시고 호텔에 들어가 섹스를 하면 되는 것이었다. 아무튼 그는 화술에 능했다. 무슨 대수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여자들은 대개 다들 멍청해져서 감탄을 하고 그 이야기에 끌려 들어가 그만 술을 가함하여 취해버렸고 그래서 그와 자게 되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는 잘생기고 친절하고 재치와 눈치가 빨라서 여자들은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어쩐지 기분이 좋아지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이건 나로선 참으로 불가사의한 노릇 이지만 그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마저 어쩐지 매력적인 남자로 보이는 모양 이었다. 내가 그의 독촉을 받고 무슨 말인가 하면 그에게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이야기에 대해 몹시 감탄하고 웃기도 해주는 것이다. 모두가 그의 마력 탓이었다. 참으로 대단한 재능이구나. 그럴 때마다 나는 감탄했다. 이런 것에 비하면 키즈키의 화술 따위는 어린 아이 장난이나 다름 없었다. 아주 스케일이 다른 것이다. 그렇지만 나가사와와 그런 능력에 휘말려들면 나는 키즈키를 몹시 그리워했다. 키즈키는 참으로 성실한 사람이었음이 새삼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그런 대수롭지 않은 재능이 남아 나와 나의 코를 위해 따로 남겨놓아 주었던 것이다. 거기에 비하면 나가사와는 그 압도적인 재능을 게임이라도 하듯 주위에 흩뿌리고 있었다. 대체로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여자들과 진정으로 자고 싶어하는 건 결코 아닌 것 같았다. 그에게 있어서 그것은 단순한 게임에 지나지 않았다. 나 자신은 알지도 못하는 여자와 잔다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물론 성욕을 처리하는 방법으로선 마음이 편했고 여자와 서로 포옹하거나 서로 몸을 접촉하는 것 자체는 즐거웠다. 내가 싫은 건 다음날 아침 헤어질 무렵 이었다. 눈을 뜨면 옆에 알지도 못하는 여자가 쿨쿨 자고 있고 온 방안에 술 냄새가 풍기고 침대고 조명이고 커튼이고 무엇이든 간에 모두 러브호텔 특유의 요란한 색제 투성이고 내 머리는 숙취로 인해서 흐리멍텅에 있다. 얼마 후 여자가 눈을 뜨고 주섬주섬 속옷을 찾아다닌다. 그리고 스타킹을 제대로 그거 썼어? 나 정말 위험한 날이었거든 하고 내뱉는다. 그리고 거울을 향해 골치가 아프다. 화장이 잘 안 받는다. 하고 투덜대면서 루즈를 바르고 속눈썹을 붙이고 난다. 나는 그런 것이 싫었다. 그래서 사실은 아침까지 있지 않는 게 좋았는데 기숙사의 폐문 시간인 12시에 신경 쓰면서 여자를 설득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무래도 외박허가를 얻어가지고 나와야 했다. 그렇게 되면 아침까지 거기에 있어야만 되고 자기 혐오와 한멸을 느끼면서 기숙사로 돌아오게 되는 셈이다. 햇살이 눈부시고 입안이 깔깔하고 머리통은 어쩐지 다른 두 권가의 머리통처럼 느껴지곤 했다. 나는 세 번인가 네 번인가 그런 식으로 여자가 자고 난 뒤에 나가사와에게 물어보았다. 이런 짓을 이런 벌이나 계속하고도 허무해지지 않느냐고 말이다. 네가 이런 걸 허무하다고 느낀다면 그건 네가 정상적인 인간이라는 중고고 아주 바람직한 일이야. 알지도 못하는 여자와 자고 다녀봤자 얻는 건 아무것도 없지. 피곤하고 자신이 싫어지게 될 뿐이야. 그건 나도 마찬가지라고. 그럼 어째서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하는 겁니까? 그걸 설명하기란 어려워. 왜 도스도에프스키가 도박에 관해서 쓴 것 있지? 그것과 마찬가지야. 즉 말이지 가능성이 주위에 충만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두고 지나간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 그걸 알겠어? 웬만큼 하고 나는 우물거렸다. 날이 저문다. 여자아이가 거리에 나와 주변을 어성거리면서 술을 홀짝거리고 있다. 그녀들은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데 나는 그 무엇인가를 그녀들에게 줄 수 있는 거야. 그건 참으로 간단한 일이지. 수도 국지를 비틀어 물을 마시는 것과 꼭 같은 간단한 일이야. 그런 상대는 눈 깜짝할 사이에 함락시킬 수 있고 상대방도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것이 가능성이라는 거야. 그러한 가능성이 눈앞에 뒹굴고 있는데 그걸 그저 보고만 지나칠 셈인가? 자신에게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발휘할 장소가 있는데 자넨 잠자코 지나치겠단 말인가? 그러한 입장에 닥쳐본 적이 없어서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짐작도 안 가는데요. 하고 웃으면서 나는 말했다. 어떤 의미에선 행복이라는 거야. 그건. 하고 나가서 하는 말했다. 집안이 넉넉 하면서도 나가서 하는 기숙사에 들어와 있는 것은 그 여성 편력의 원인이었다. 도쿄에 나가 독신생활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여자와 놀아나지 않겠느냐고 걱정한 그의 부친이 4년간 기숙사 생활을 강요했던 것이다. 하기야 나가서 그런 건 아무려면 어떠냐 라는 생각 그는 기숙사의 규칙 같은 것엔 별로 신경 쓰지 않은 채 자기 좋을 대로 지내고 있었다. 마음이 내키면 외박허가를 얻어 여자 사냥을 나갔고 애인의 아파트로 묵으러 가기도 했다. 외박허가를 얻는 일은 어지간히 성가신 일이지만 그의 경우는 거의 프리패스였고 그가 말을 거들어주는 한 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나가사와 에겐 대학에 입학했을 때부터 사귀고 있는 어엿한 애인이 있었다. 하슴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나이의 여자로 나도 몇 번인가 얼굴을 마주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인상이 좋았다. 앗하고 눈을 끄는 그런 미인은 아니고 그저 평범하다고 할 애모였으므로 어째서 나가사와 같은 사나이가 이 정도의 여자와 하고 처음엔 생각하게 되었지만 조금만 이야기를 그녀에게 호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러한 타입의 여성이었다. 조용하고 이지적이고 유머가 있고 동정심이 있고 언제나 멋지고 고상한 옷을 입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썩 좋았고 내게 가령 이런 연인이 있다면 다른 시시한 여자와 자거나 하지는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도 내가 마음에 든다며 내게 그녀의 클럽 후배를 소개해 줄 테니 넷이서 데이트를 하자고 열심히 권유했지만 나는 지난 날의 실패를 되풀이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적당한 핑계를 대며 번번이 회피하고 있었다. 히스미가 다니는 학교는 특급 간부의 딸들이 모여드는 것으로 유명한 여자 대학이라서 그런 여자들과 내가 말이 통할 까닭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녀는 나가사와가 노상 다른 여자와 자고 다니는 것을 대충 알고 있었지만 그 일로 그에게 불평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녀는 나가사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다. 내겐 분해 넘치는 여자야. 나가사와는 그렇게 말했다. 그 말 그대로라고 나도 생각했다. 겨울에 나는 신주쿠의 조그마한 레코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급료는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하는 일은 편했으며 한주일에 세 번 밤 당번만 서면 된다는 것도 좋았다. 게다가 레코드도 값싸게 살 수 있었다. 크리스마스에 나는 나오코가 아주 좋아하는 디어헌트가 들어있는 헨리 맨시니의 레코드를 사서 선물했다. 포장까지도 내 손으로 직접하고 빨간 리본까지 메었다. 나오코는 자기 손으로 뜬 털실 장갑을 쥐었다. 엄지손가락 부분이 약간 짧았지만 따뜻했다. 미안해요. 난 너무나 손재주가 없어요. 하고 나오코는 낯을 불키면서 부끄러우듯 말했다. 괜찮아 보라고 제대로 맞는걸 하고 나는 장갑을 끼어보였다. 그래도 이거면 코트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지 않아도 되겠죠? 하고 그녀는 말했다. 나오코는 그해 겨울엔 고배로 돌아가지 않았다. 나도 연말까지는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결국 그럭저럭 그대로 도쿄에 눌러앉아 버렸다. 고배로 돌아가 봤자 재미난 일도 있을 것 같지 않았고 만나고 싶은 상대도 없었다. 정월 설 동안은 기숙사 식당은 문을 닫았기 때문에 나는 나오코의 아파트에서 식사를 했다. 둘이서 떡을 구워서 간단한 떡국을 해먹었다. 1969년 1월 2월 까지는 제법 여러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1월 말에 돌격대가 40도 가까이나 열이 올라 드러누었다. 덕분에 나는 나오코와의 데이트를 허탕쳐버리고 말았다. 나는 어느 콘서트의 초대권 두 장을 고심 끝에 입수해서 나오코와 함께 가기로 했던 것이다. 오케스트라는 나오코가 매우 좋아하는 브람스의 심포니 4번을 연주하기로 돼 있어서 그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돌격대가 침대 위를 대굴대굴 굴러다니면서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모습이어서 그냥 두고 외출할 수 더구나 나 대신에 그를 간호해줄 만한 마음 좋은 사람도 없었다. 나는 얼음을 사다가 비닐 주머니를 몇 장 겹쳐 얼음 주머니를 만들어 이마에 얹어주고 수건을 차갑게 해서 땀을 닦아주고 한 시간마다 열을 재고 셔츠까지 갈아입혔다. 그러나 열은 꼬박 하루 동안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틀째 아침이 되자 그는 벌떡 일어나더니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체조를 시작했다. 체온을 재어보니 36도 2분 이었다. 인간 같지가 않았다. 이상하군 지금껏 열 같은 건 나본 적이 없었는데 하면서 돌격대는 그게 마치 내 술수라도 된다는 듯한 말투였다. 하지만 열이 났잖아 하고 나는 화가 나서 댓글을 했다. 그리고 그가 열이 난 탓에 쓸모없게 된 두 장의 초대권을 내보였다. 하지만 초대권이니 괜찮잖아 하고 돌격대는 말했다. 나는 그의 라디오를 창문으로 내던질까 했으나 머리가 짖근거려 다시 침대로 기어들어가 잠을 잤다. 2월에는 몇 번인가 눈이 내렸다. 2월 말 무렵에 나는 하찮은 일로 싸움질을 벌였다. 기숙사의 같은 층에 있는 상급생을 때렸는데 상대방은 콘크리트 벽에 머리를 부딪혔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으며 나가사와가 일을 잘 수습해 주었지만 나는 사감실에 그 후로 기숙사 생활도 자연 마음에 편치 않게 되었다. 그렇게 하는 동안 한 학년이 끝나고 봄이 찾아왔다. 나는 몇 과목에서 학점을 따지 못했다. 나머지 성적도 그저 그런 편이었다. 태반이 C나 D였고 B가 약간 있을 뿐이었다. 나우코 쪽은 한 과목도 빠뜨리지 않고 학점을 따서 2학년이 되었다. 계절이 어느덧 한 바퀴 돈 것이다. 4월 중순에 나우코는 스무살이 되었다. 내가 11월 생이니까 그녀가 약 7개월 연상인 셈이다. 그녀가 스무살이 된다는 게 어쩐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든 실상은 18살과 19살 사이를 오가는 편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18살 다음에 19살이고 19살 다음에 18살 그렇다면 좋겠다. 하지만 어쨌거나 그녀는 스무살이 되었다. 그리고 가을엔 나도 스무살이 되는 것이다. 이미 죽어버린 기츠키만이 언제까지나 17살이었다. 나우코의 생일에는 비가 내렸다. 나우코는 수업이 끝나자 근처에서 케이크를 사가지고 전철을 타고 그녀의 아파트로 갔다. 어떻든 스무살이 된 세민이 무슨 축하 행위인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내가 말을 꺼냈던 것이다. 가령 반대로 내 입장이었다면 나 역시 그런 걸 바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외톨이로 스무살의 생일을 지낸다는 건 분명 괴로운 노릇일 게다. 전철은 붐볐고 더구나 너무 흔들렸다. 덕분에 나우코의 방에 당도했을 땐 케이크는 로마의 콜로세움 유적과 같은 형태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런대로 준비한 조그마한 양초를 스묵에 꽂고 성냥을 그어 불을 붙인 후 커튼을 닫고 전기불을 끄니 그럭저럭 생일 축하 분위기가 났다. 나우코가 양주를 땄다. 우리는 양주를 마시고 케이크를 조금 먹은 후 간단한 식사를 했다. 스무살이 되다니 어쩐지 바보스러운 걸요. 난 스무살이 되는 준비 같은 거 전혀 돼있지 않아요. 묘한 기분이 드는 게 어쩐지 뒤로부터 무리하게 떠밀려 온 것만 같아요. 나는 아직도 7개월이나 남았으니까 서서히 준비하겠어. 하고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좋겠네요. 아직도 19살이라니 하고 나우코는 부러운 듯 말했다. 식사하는 동안 나는 돌격대가 새 스웨터를 샀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는 그때까지 스웨터를 한 벌밖에 갖지 못했는데 이제야 가까스로 두 벌이 된 것이다. 새 스웨터는 사슴 모양의 손뚜개로 떠넣은 빨간과 까망이 섞인 귀여운 것으로 스웨터 자체는 멋인 것이었지만 그가 그걸 걸치고 다니면 모두가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로선 어째서 모두가 웃는지 통 이해가 가지 않는 모양이었다. 와타나베 어 어디 웃은 데라도 있니? 내 얼굴에 뭐라도 묻었어? 하고 그는 식당에서 내 옆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아무것도 묻은 것도 없고 우습지도 않아. 아무튼 좋은 스웨터 구나. 그거. 하고 나는 표정을 억제하면서 말했다. 고마워. 하고 돌격대는 사뭇 기쁜듯 벙구드 섰다. 나오코는 그의 이야기를 하면 기뻐했다. 그 사람 만나보고 싶어요. 한 번이라도 좋으니. 안되겠는데 나오코는 분명 웃음보를 터뜨릴 테니까. 정말 웃음보를 터뜨릴 거라고 생각해요? 내기를 해도 좋아. 난 매일 함께 있어도 가끔 웃어서 참을 수가 없으니까. 식사가 끝나자 둘이서 그릇을 치우고 방바닥에 앉아 음악을 들으면서 나머지 양주를 마셨다. 내가 한 잔을 마시는 동안에 그녀는 두 잔을 마셨다. 나오코는 그날 드물게 잘도 떠들었다. 어릴 적 일이며 학교 일이며 집안에 대한 일을 이야기했다. 어느 것이나 긴 이야기로 마치 세밀화처럼 분명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단한 기억력이라고 감탄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 숨겨져 있는 그 무엇인가가 차츰 의식되기 시작했다. 무엇인가 이상했다. 무엇인가가 부자연스럽고 일그러져 있던 것이다. 하나하나의 이야기는 옳고 제법 줄거리도 일관해 있는데 그 연관성이 아무래도 기묘했다. A의 이야기가 어느 틈에인가 그 A를 포함되는 B의 이야기가 되고 있고 B에 포함되는 C의 이야기가 되고 그것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었다. 끝남이라는 게 없었다. 나는 처음 한동안은 맞전구를 쳤지만 그러다가 그것도 그만두었다. 나는 레코드를 걸고 그것이 끝나면 바늘을 올려 다음 레코드를 걸었다. 한바퀴 전부 걸고 나자 다시 처음의 레코드를 걸었다. 레코드는 전부라야 여섯 장밖에 없었고 사이클의 시작은 비틀즈의 서전트 퍼퍼즈 롤리 하츠 클럽 밴드 끝은 빌반스의 알츠포 데뷔 였다. 창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 시간은 서서히 흐르고 나우커는 혼자서 계속 떠들어대고 있었다. 나우커 이야기의 부자연스러움은 그녀가 몇 개의 포인트에 언급을 회피하듯 조심조심 이야기하는 데에 있는 것 같았다. 물론 키즈키에 관한 것도 그 포인트 중의 하나였는데 나에겐 그녀가 회피하고 있는 것은 그것만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야기하고 쉽지 않은 것을 여럿 품고 있으면서도 아무래도 상관없는 사연의 세세한 부분에 관해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떠들어댔다.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골똘하게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어서 나는 그녀가 줄곧 떠드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러나 시계가 11시를 가리키자 나는 아닌 게 아니라 불안해졌다. 그녀는 이미 4시간 이상이나 쉬지 않고 떠들어대고 있었던 것이다. 돌아갈 마지막 전철도 걱정되고 기숙사 폐문 시간도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적당한 틈을 찾아 그녀의 이야기를 중단시켰다. 슬슬 가야겠어 전철 시간도 있으니 하고 나는 시계를 보면서 말했다. 하지만 내 말은 그녀의 귀에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았다. 아니면 귀에는 들렸어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 순간엔 입을 다물었으나 이내 또 이야기의 뒤를 이어갔다. 나는 다 단념하고 자세를 고쳐앉아 두 병째 양주를 마저 마셨다. 이렇게 된 바엔 그녀에게 떠들고 싶은 대로 떠들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았다. 마지막 전철이고 폐문이고 모두 다 돼가는 대로 내바뀌어들이라. 그렇게 나는 마음먹었다. 그러나 나우크의 이야기도 길게는 계속되지 않았다.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의 이야기는 이미 끝나 있었다. 이야기의 말끝이 잡아 뜯긴 듯한 꼴로 공중에 떠 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녀의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었다. 어디선가 훌쩍거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녀는 어떻게든 이야기를 계속하려 했으나 거기엔 이미 아무것도 없었다. 무엇인가가 손상되고 만 것이다. 어쩌면 그것을 손상시킨 것은 나인지도 몰랐다. 내가 한 말이 마침내 그녀의 귀에 들어가고 시간을 들여 이해시키고 그 때문에 그녀를 떠들게 했던 에너지 같은 것이 손상되고 말았는지도 모른다. 나우크는 입술을 뻗금히 연 채 내 눈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작동하고 있는 도중에 전원이 끊겨버린 기계처럼 보였다. 그녀의 눈은 마치 불투명한 열분 막을 덮어놓은 것처럼 흐려져 있었다. 방해할 생각은 없었어. 그저 시간이 꽤 늦었고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뺨을 적시더니 커다란 소리를 내며 레코드 재킷 뒤로 떨어졌다. 맨 처음에 눈물이 흘러내리자 다음은 더 막을 길이 없었다. 그녀는 두 손을 방바닥에 짚고 앞으로 몸을 구부린 채 마치 토하는 듯한 자세로 울었다. 나는 누군가가 그토록 처절하게 우는 것을 보는 건 처음이었다. 나는 가만히 손을 내밀어 그녀의 어깨에 얹었다. 그녀의 어깨는 부들부들 잔물결치듯 떨리고 있었다. 나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몸을 끌어안았다. 그녀는 나의 팔 안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소리 없이 울었다. 눈물과 뜨거운 입김으로 나의 셔츠는 눅눅해졌고 그리고 촉촉히 젖었다. 그녀의 열 손가락은 마치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듯 나의 등덜미 위를 더듬고 있었다. 나는 왼손으로 그녀의 곧고 보드라운 머리카락을 만졌다. 나는 오랫동안 그 자세로 그녀의 울음이 그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녀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그녀와 잤다. 그러는 것이 옳았는지 아닌지 나로선 알지 못한다.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왔어도 그것은 역시 알 수가 없다. 아마도 영원히 알 수 없으리라 생각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하는 그 이외에 달리 어쩔 수가 없었다. 그녀의 감정은 격양돼 있었고 혼란스러웠으며 내가 그 감정을 진정시켜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나는 전등을 끄고 천천히 조심조심 그녀의 옷을 벗기고 나도 옷을 벗었다. 그리고 끌어안았다. 비오는 훈훈한 밤 이어서 우리는 알몸인 체였지만 위를 느끼지 않았다. 나와 나우커는 어둠 속에서 말없이 서로의 몸을 더듬었다. 나는 그녀의 입술을 덮치고 두 손으로 부드럽게 저 가슴을 감쌌다. 그녀는 뻣뻣하게 굳어진 나의 펫니스를 잡았다. 그녀의 그것은 촉촉하고 따뜻하게 젖어서 나를 요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자 그녀는 몹시 아파했다. 처음이냐고 물었더니 나우커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조금 어리둥절했다. 여지껏 키즈키와 나우커가 같이 잤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나는 펜이스를 아주 깊숙이 밀어놓은 채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녀를 오래도록 끌어안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진정되자 천천히 움직여 오랜 시간을 두고 사정했다. 마지막에는 나우커가 나의 몸을 힘껏 껴안으며 소리를 내었다. 내가 그때까지 들었던 오르가즘 소리 중에서 가장 애절한 그런 소리였다. 다 끝나고 나서 나는 왜 키즈키와 자지 않았냐고 물었다. 그런 건 묻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녀는 내 몸에서 손을 떼더니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나는 벽 북박이장에서 이불을 꺼내어 그녀를 눕혔다. 그리고는 창밖에 쏟아지는 사월의 비를 바라보며 담배를 피웠다. 아침이 되자 날은 개어있었다. 나우커는 나에게 등을 돌린 채 자고 있었다. 그녀는 어쩌면 한숨도 자지 않고 깨어있었는지도 모른다. 깨어있었든 잠이 들었었든 그녀의 입술은 언어를 모두 잃었고 그 몸은 얼어붙은 듯 굳어져 있었다. 여러 차례 말을 걸어보았지만 그녀는 대답이 없었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는 얼마 동안 알몸인 그녀의 어깨를 지켜보고 있다가 단념하고 그만 일어나기로 했다. 방바닥에는 레코드 재킷과 글라스 양주병 잿더리 그런 것들이 어젯밤 그대로 흩어져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형체가 일그러진 생일 케이크가 절반쯤 남아있었다. 마치 거기서 갑자기 시간이 정지하여 움직이지 않게 되어버린 것만 같았다. 나는 방바닥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주워모아 치우고 수도가에서 물을 두컵 들이켰다. 책상 위에는 사전과 프랑스어 동사표가 놓여있었다. 책상 앞 벽에는 달력이 붙어있었다. 사진도 그림도 아무것도 없는 숫자뿐인 달력이었다. 달력은 깨끗했다. 특별히 적어놓은 메모도 없었고 표시한 것도 없었다. 나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옷을 주워입었다. 셔츠의 가슴 부분은 아직도 차고 축축히 젖어있었다. 얼굴을 가까이 갖다대니 나호코의 냄새가 났다. 나는 책상위 메모지에 그녀의 마음이 진정되면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싶으니 까운 시일안에 전화를 주면 좋겠다. 생일을 축하한다. 그렇게 적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는 바클라와 가만가만 문을 닫았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다. 나호코의 아파트는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나는 일요일 아침에 코쿠분지의 아파트까지 갔다. 그러나 그녀는 없었고 문에 붙어있던 문패도 떼어지고 없었다. 그리고 창문은 덧문까지 굳게 닫혀져 있었다.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그녀는 이미 사흘전에 이사를 했다는 것이다. 글쎄 어디로 옮겼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하고 관리인은 말했다. 나는 기숙사로 돌아와 그녀의 고베 주소로 긴 편지를 썼다. 나호코가 어디로 이사를 했든 그 편지는 그녀 앞으로 배달될 것으로 생각했다. 나는 내가 느끼고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썼다. 나로선 여러 일들이 아직 이해되지 않으며 진정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선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지나가버린 다음에 나 자신이 도대체 어디에 가있을지 지금의 나로선 전혀 짐작도 가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나호코에게 아무런 약속도 할 수 없고 무엇을 요구한다거나 그럴듯한 말들을 나열한 형편도 못된다. 첫째 우리는 서로에 대해 너무 아는 것이 없다. 하지만 만약 나호코가 내게 시간을 허락해 준다면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우리는 좀 더 서로를 알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다시 한번 나호코와 만나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키즈키를 잃어버리고 나서부터 나는 내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상대를 잃었고 그것은 아마 나호코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는 아마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서로를 원하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는 어지간히도 먼 길을 우회하게 되어버렸고 어떤 의미에서는 왜곡돼 버린 셈이다. 나는 다분히 그런 식으로 살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는 수밖에 없었지 않은가. 그리고 그때 나호코에 대해서 느꼈던 친밀하고 따스한 감정은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것이다. 답장을 받고 싶다. 어떤 식의 답장이라도 좋으니 꼭 보내주기를 바란다. 그녀에게 쓴 편지는 그런 내용이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몸속에 무엇인가가 떨어져 나가고 그 자리를 메워줄 아무것도 없는 채 그것은 순수한 공동으로 방치되어 있었다. 때문에 몸은 부자연스럽게 가벼웠고 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나는 평일에는 이제보다 한층 더 충실하게 대학에 나가 강의를 들었다. 강의는 강의는 지루하고 클래스 녀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도 없었지만 달리 할 일도 없었다. 나는 혼자서 교실 맨 앞줄 끝에 앉아서 강의를 들었고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혼자서 식사를 했으며 담배는 이제 피우지 않기로 했다. 5월 말 대학은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그들은 대학 해체를 외치고 있었다. 좋아 해체할 때면 하라고 나는 생각했다. 해체에서 산산조각을 내어 발로 짓밟아 가루로 만들어 버리라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테니까. 그럼 나도 홀가분할 것이고 뒷일이야 혼자서 어떻게든 해볼 것이 아닌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줄 수도 있어. 재빨리 해치우라고. 대학 고세대고 강의가 중단되었으므로 나는 화물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화물트럭 조수석에 앉아서 짐작을 싣고 부리고 하는 일이었다. 생각보다 일이 고되어서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나기도 어려울 정도로 몸이 쑤셔댔지만 그 대신 그만큼 보수가 좋은 편이었고 바쁘게 몸을 움직이는 동안에는 나 자신 속의 동공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일주일에 닷새는 낮에 화물센터에서 일하고 사흘은 밤에 레코드 가게에서 일을 했다. 그리고 일이 없는 밤에는 방에서 위스키를 마시면서 책을 읽었다. 돌격대는 술을 한 방울도 못해서 알코올 냄새에 아주 민감했다. 내가 침대에 누워 위스키를 마시면 그는 냄새가 엮어어 공부를 할 수 없으니 밖에 나가서 마실 수 없겠냐고 투덜댔다. 네가 나가 라고 나는 말했다. 아니 기숙사 안에서 술을 마실 수는 없는 건 규칙이잖아 하고 그는 예의 제기를 했다. 네가 나가 나는 되풀이 해서 반박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안이 거운 기분이 들어 옥상으로 올라가 혼자서 위스키를 마셨다. 6월에 들어서자 나는 나우코에게 다시 한번 긴 편지를 써서 역시 고배 주소로 띄었다. 내용은 대체로 전과 같았다. 그리고 편지 끝에다 답장을 기다린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내가 나우코에게 상처를 입힌 것인지 어떤지 그것만이라도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 편지를 우체통에 넣고 나니 내 마음속에 공동이 더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6월 중 나는 두 번이나 나가사와 함께 시내로 나가 여자와 잤다. 어느 쪽도 아주 간단했다. 한 여자는 내가 호텔 침대로 데리고 가 옷을 벗기려 하자 완강하게 저항했지만 내가 귀찮아져 침대 안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더니 잠시 뒤에는 그녀 스스로 파고들어왔다. 또한 여자는 섹스를 끝내고 나자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했다. 지금까지 몇 명의 여자 잤느냐 어디 출신이냐 어느 대학에 다니느냐 어떤 음악을 좋아하느냐 디자이의 오사무의 소설을 읽은 적이 있느냐 외국 여행을 한다면 어딜 가보고 싶으냐 내 적국지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크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등 아무튼 미주얼 고주얼 캐물었다. 나는 적당히 대답하고 자버렸다. 잠에서 깨어나자 그녀는 함께 아침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카페로 들어가 모닝서비스로 주는 맛없는 토스트와 맛없는 계란을 먹고 맛없는 커피를 마셨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녀는 줄곧 나에게 질문을 해댔다. 아버지 직업이 뭐냐 고교 시절엔 성적이 좋았느냐 생일이 언제냐 개구리를 먹어본 일이 있느냐 등등 나는 머리가 아파하기 때문에 식사를 끝내자 이제부터 슬슬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야 한다고 했다. 봐요 다시는 만날 수 없나요 하고 그녀는 섭섭한 듯 출근대며 말했다. 살다 보면 어디선가 또 만날 수 있겠지. 나는 그렇게 대꾸하고 그냥 갈라섰다. 그리고 혼자가 되자 아 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일까 하고 지겨운 생각에 빠졌다. 이런 짓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내 몸은 굶주리고 메말라 있어서 잘 것을 갈망 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들과 자면서도 줄곧 나오코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둠 속에 희뿌옇게 떠올라 있던 나오코의 알몸이며 그 한숨 소리며 빗소리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몸은 더욱더 허기가 지고 메말라 갔다. 나는 혼자 옥상에 올라 위스키를 마시며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려고 하는 7월 초에 나오코로부터 편지가 왔다. 길지 않은 편지였다. 답장이 늦어져서 미안해요. 하지만 이해해줘요. 글을 쓸 수 있게끔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으니까요. 그리고 이 편지도 벌써 열 번이나 다시 썼는걸요. 글을 쓴다는 것은 나로선 아주 고역이에요. 결론부터 쓰겠어요. 하는 수 없이 대학을 1년간 휴학하기로 했어요. 하는 수 없다고 했지만 다시 대학으로 돌아갈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해요. 휴학이란 말을 어디까지나 절차상의 일이니까요. 갑작스런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훨씬 전부터 생각해왔던 일이에요. 그 점에 대해선 몇 번인가 이야기하려 마음먹었지만 끝내 말문을 열지 못하고 말았어요. 입 밖에 내는 일이 몹시 두려웠거든요.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설령 무슨 일이 그 때문에 당신에게도 많은 폐를 끼쳤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내 한계겠지요. 코쿠분지의 아파트를 떠난 다음 나는 고베의 집으로 돌아와 잠시 병원에 다녔어요. 의사 의사선생님 이야기로는 도토의 산속에 나에게 적당한 요양소가 있다고 하니 잠시 거기 들어가 볼까 해요. 엄격한 의미에서의 병원이 아니고 훨씬 자유로운 요양을 위한 시설 이래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쓰기로 하겠어요. 지금은 아직 제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요. 현재 나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깥세계와 차단된 어딘가 조용한 곳에서 신경을 절대적으로 안정시키는 일이에요. 당신이 1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준 데에 대해서는 나는 내 나름대로 감사하고 있어요. 그것만은 믿어주세요. 당신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은 결코 아니니까요.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은 나 자신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아직 당신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만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만약 준비가 됐다 싶을 때 나는 즉시 당신에게 편지를 쓰겠어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좀 더 서로에 대해 잘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당신의 말대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하겠지요. 안녕히 나는 몇백번이고 이 편지를 대풀이해서 읽었다. 그리고 대풀이에 읽을 때마다 견딜 수 없이 서글퍼졌다. 그것은 마치 나오코가 말끄럼이 나의 눈을 들여다보았을 때 느낀 것과 같은 서글픔이었다. 나는 그 같은 안타까운 심정을 어디로 가져갈 수도 어디다 간직할 수도 없었다. 그것은 몸 주위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처럼 윤곽도 없고 무게도 없었다. 그것을 몸에 걸치는 일조차 할 수 없었다. 풍경이 내 앞을 느릿느릿 지나갔다. 그들이 하는 말은 전혀 내 귀에 와 닿지 않았다. 토요일 밤이 되자 나는 여전히 로비의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전화가 걸려올 거라는 기대는 없었지만 달리 할 일도 없었다. 나는 늘 텔레비전의 야구중계를 켜놓은 채 그것을 보는 척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와 텔레비전 사이에 가로 놓인 막막한 공간을 둘로 구분하고 그 쪼개진 공간을 또 둘로 구분했다. 그리고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그 일을 계속하여 마지막에는 손바닥에 놓일 만큼의 작은 공간을 만들었다. 10시가 되자 나는 텔레비전을 끄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잠을 잤다. 그달 하순때에 돌격대가 나에게 반딧불을 주었다. 반딧불은 인스턴트 커피 병에 들어있었다. 병 속에는 플립과 물이 약간 들어있었고 뚜껑에는 자잘한 공기주머니 몇 개가 뚫려있었다. 주위가 아직 밝아서 그것은 별다른 것도 없는 냇가에 검은 벌레로 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돌격대는 그것이 틀림없는 반딧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딧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말했고 특별히 그것을 부정할 이유도 근거도 없었다. 그래 반딧불이야 반딧불은 왠지 졸리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미끌미끌한 유리벽을 오르려고 계속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그만 밑으로 미끄러져 떨어졌다. 마당에 있었어. 여기 마당에?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왜 이 근처의 호텔에서 여름이 되면 손님을 끌기 위해 반딧불을 풀어놓잖아. 그것이 이리로 흘러들어온 거라고. 그는 검은 보스턴 가방에다 옷가지며 노트를 쑤셔넣으며 돌아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여름방학에 들어선지도 이미 몇 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아직 기숙사에 남아있는 건 우리 정도였다. 나는 별로 고배에 가고 싶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고 있었고 그에겐 실습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실습도 끝나서 그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참이었다. 돌격대의 집은 야만하시었다. 이거 말이지 여자한테 주면 좋을 거야 틀림없이 좋아할 테니까 하고 그가 말했다. 고마워 하고 나는 말했다. 날이 저물자 기숙사는 횡댕그레한 게 마치 폐허처럼 느껴졌다. 국기가 계양대에서 내려지고 식당 창문에는 전등이 켜졌다. 학생 수가 줄어든 탓으로 식당 전등은 늘 절반밖에 켜있지 않았다. 오른쪽 절반은 꺼지고 왼쪽 절반만 켜져있었다. 그런대로 은은하게 저녁 냄새가 풍겨왔다. 크림 스튜 냄새였다. 나는 반딧불이 들어있는 인스턴트 커피병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에는 인기척이 없었다. 누군가 걷어들이는 것을 잊은 흰 셔츠만 빨래줄에 널려있어서 무슨 속빈 겁대기처럼 해질녘의 바람에 흔들거리고 있었다. 나는 옥상 구석에 있는 철제 사다리를 타고 급수탑 위로 올라갔다. 원통형의 급수탱크는 낮 동안에 듬뿍 빨아들인 열로 해서 또 따스했다. 좁다란 공간에 앉아 난간에 기대니 약간 일그러진 하얀 달이 눈앞에 떠올라있었다. 오른쪽에는 신주쿠 거리의 불빛이 그리고 왼쪽에는 이케브로의 거리의 불빛이 보였다.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선명하게 빛의 물결을 이루며 거리에서 거리로 흐르고 있었다. 각양각색의 소리가 서로 어울린 부드러운 음향이 마치 구름처럼 희미하게 빛을 바랬다. 하지만 그 빛깔은 너무나 희미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반딧불을 본 것은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는데 그 기억 속에서 반딧불은 훨씬 뚜렷하고 선명한 빛을 여름밤의 어둠 속에서 바라고 있었다. 나는 지금까지 반딧불이란 그처럼 선명하게 타오르는 듯한 빛을 바라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다. 반딧불은 지쳐서 죽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병 주위를 붙잡고 몇 번인가 가볍게 흔들어봤다. 반딧불은 유리벽에다 몸을 부딪히며 아주 조금 날았다. 하지만 그 빛은 여전히 희미했다. 반딧불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였던가 를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거기가 도대체 어디였던가. 나는 그 광경을 생각해낼 수는 있었다. 하지만 장소와 시간은 도무지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어두운 밤에 물소리가 들렸다. 벽돌로 만든 구식 수문도 있었다. 핸들을 빙빙 돌려서 열고 닫는 그런 수문이다. 큰 강은 아니었다. 강변의 수초가 수면을 거의 뒤덮다시피 하고 있는 작은 냇물이었다. 주인은 치륵처럼 어두워 회중 전등을 꺼버리면 자신의 발밑조차 보지 못할 정도였다. 그리고 수문의 갠 물 웅덩이 위를 몇백 마리의 반딧불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수면에 비쳐 반짝거리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기억의 어둠 속에 잠시 몸을 담갔다. 바람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그다지 심한 눈을 떠보니 여름밤의 어둠은 조금 더 깊어져 있었다. 나는 병뚜껑을 열고 반딧불을 집어내어 3cm쯤 튀어나온 급수탑 가장자리 위에다 놓았다. 반딧불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반딧불은 볼트 주위를 비틀거리면서 한 바퀴 돌기도 하고 부스럼 딱지처럼 보풀어진 페인트에다 다리를 걸쳐보기도 했다. 오른쪽으로 한참을 가더니 거기가 막다른 곳이라는 것을 확인했는지 다시 왼쪽으로 돌아왔다. 그러고 나서 시간을 들여 볼트의 꼭대기로 올라가더니 거기에서 꼼짝도 않고 웅크리고 있었다. 반딧불은 마치 숨이 끊어진 것처럼 그래도 꼼짝 않고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난간에 기댄 채 그런 반딧불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도 반딧불도 오랫동안 꼼짝도 않고 그곳에 있었다. 바람 우리의 주위를 스쳐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무수한 느티나무 잎새가 서로 부벼됐다. 나는 오래오래 기다리고 있었다. 반딧불이 날아간 것은 훨씬 나중에 일이었다. 반딧불은 뭔가 생각난 듯이 문득 날개를 펼치더니 그 다음 순간 난간을 넘어서 희미한 어둠 속에 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라도 하려는 듯 급수탑 옆에서 재빨리 스며드는 것을 지켜보기라도 하듯 잠시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이웃고 동쪽으로 날아가 버렸다. 반딧불이 사라져버린 뒤에도 그 빛의 흔적은 내 안에 오래오래 머물러 있었다. 눈을 감은 두터운 어둠 속을 그 가녀린 엷은 빛은 마치 갈 곳을 잃은 영혼처럼 언제까지나 방황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러한 어둠 속에 몇 번이고 손을 뻗쳐보았다. 그 조그마한 빛은 언제나 나의 손가락이 닿을 듯 말듯 안타까운 거리에 있었다.